이랬만에 지난번에 팔씨름도 이겼어요. 마르셨는데 굉장히 탄탄하신다고. 이거 진짜 멋있잖아요. 이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? 그러게요. 호흡이 안 맞으면 계속 맞죠. 아 이서방 눈을 떠야 피해야지. 뭐 거우 찰설되나. 리듬을 한번. 왜 거우 찰설되나. 아 근데 아버님 우리 진짜 이게 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 합이 맞아야 돼. 여기 딱 들어갈 적에. 이제 팔이가 딱 나오라고. 그렇지. 딱 나오고. 내가 이제 이게 들어갈 적에 또 딱 나오라고. 그리고 옆에 딱 막아주고. 옆에 이렇게? 그렇지. 슬로우 빗으로. 슬로우 빗으로 오른쪽에 먼저 치고. 치고 바로바로 들어가야지 그렇지. 그 다음에. 쭉 뿌리. 그다음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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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저거 왜 하지. 저런거 하잖아 이렇게. 확 신어야지. 야 안 드셔야지. 맞으면 안 되니까. 저게 뭐야. 겁은 지금 장인어른이 더. 겁으신 것 같은데. 지금 겁은 장인어른이 먹으신 것 같은데. 같이 했으면 우리가 헐렉이라고 그러죠 헐렉이. 약간 헐렉이 느낌이 있어. 다리 모양에 상당히 신경 쓰시는. 심부리 담당 중간다. 내가 할게. 내가 대해줄게. 저 딱 제대로 이렇게 딱. 몸에 딱 붙이자. 저거 붙였어. 푹. 오. 센데. 푹. 센데. 또 데려와. 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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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놀랐어. 아버님 표정이. 내가 한 번 해볼까. 아버님.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셨나 보다. 연탄 날을 때 생각나네. 연탄 날을 때 생각나네. 내가 한 번 해볼까. 지금 약간 화나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. 받는 게 더 힘들거든요. 떨어지는 게 편하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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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ar. 오. einem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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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웃을게 하면 이리 떼서 웃어. 왜 웃을게 하면 이러나. 노은애가 힘이 남다고. 연습하는 거였어. 내가 볼 때는 연습이 아니야. 우투대가 젊은 사람은 노은애인데 맞고 있네.